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췄다.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수요 초과였던 지난 2년을 지난 내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년은 전기차 시장의 재설정이 벌어지는 해라고 강조했다.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250달러는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반전에 성공하며 오전 장중한 때 9.6% 이상 상승한 123.57달러를 찍기도 했다. 오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8% 이상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생산속도 조절로 대응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이달 말 한 주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새해 첫 달에도 단 17일만 가동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진정되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이런 어려움이 2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경쟁사에 비해 기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조나스는 테슬라를 비중학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중유지인 피스커, 비중축소 루시드 등 경쟁사와 비교한 결과라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 사상 최고 수준인 비용 부담,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장애물 속에서 테슬라가 격차를 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15 플러스 가격 내리나 플러스 판매 부진의 라인업 재검토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의 판매 부진을 반영해 차기 아이폰 15 플러스 가격을 낮출 것이란 해외 보도가 나왔다. 해외 IT 매체 맥루머스는 28일 애플은 아이폰 14 플러스의 판매 실적을 두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아이폰 15 시리즈의 라인업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올해 출시한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와 프로 맥스 등 고가 모델의 판매 비중이 65%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아이폰 가운데 역대급으로 높은 고가 모델 비중이다. 반면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4의 비중은 30%로 떨어졌고 대화면의 아이폰 14 플러스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폰 14 플러스의 인기는 기존 보급형 미니 모델에도 못 미쳤다. 애플은 이처럼 아이폰 14 플러스 판매가 저조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재고는 부족하고 아이폰 14 플러스 재고는 넘치는 비효율성이 커졌다. 게다가 신제품 출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폰 14 플러스 라인을 아이폰 14 프로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도 져야했다. 애플은 플러스 모델의 판매 확대를 위해 차기 아이폰 15 플러스의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폰 14 플러스 가격은 899달러부터 시작되는데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할 요인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폰 15 플러스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아이폰 15 일반 모델의 가격도 같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외에도 아이폰 14 플러스와 일반 모델에도 프로 시리즈와 같은 다이나믹 아일랜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루머스는 애플은 아이폰 15 라인업에서 프로 시리즈와 나머지 모델을 어떻게 차별화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아이폰 15 시리즈 출신은 아직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애플이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고 바라봤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T 가격 조정하나 7900XT보다 100달러 싸게 다음 주 공개 예정인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T 가격이 확인됐다. 아직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몇몇 외신들이 가격을 확인했으며 파트너사에도 이미 통보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확정된 가격은 지포스 RTX 4070T의 네이밍 변경 전 가격보다 10% 저렴한 799달러로 소개됐는데 이미 시장에 투입된 AMD 라데온 RX 7900XT 가격이 899달러니 이를 의식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가격 인하가 필요했던 엔비디아 입장에선 라데온 RX 7900XT까지 견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일부에선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799달러로 확정된다 해도 파운더스 에디션이 없는 이상 이 가격을 지킬 AIC 파트너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어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최첨단 3나노 반도체 양산 둘이 대만 내 생산 확대할 것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29일 대만 공장에서 3차원 구조의 핀팩 방식의 기술을 적용한 3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TSMC는 이날 남부 타이난의 남부과학단지 내 18팹에서 관련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더인 TSMC 회장은 기념 행사에서 TSMC는 대만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과 함께 투자와 번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5G와 고성능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의 영향으로 3나노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TSMC의 잇따른 외국 투자에 따른 탈대면 우려와 관련해 이번 생산은 TSMC가 대만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력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연의 반도체 공장을 각각 건설 중이며 독일 드레스덴에도 공장을 짓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가운데 대만 내에서 이 같은 해외 공장 건설이 결국 탈대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TSMC가 미국과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며 TSMC가 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대만에게 위협이 아닌 힘의 표시라고 말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